전쟁의 서방, 승자는 아무도 모른다, 서울. 문재인 후보 43.9% 예측 1위입니다. 안철수 후보 22.8% 예측 2위. 최대 전장에서 벌이는 진강 승부, 경기. 문재인 후보 42.7% 예측 1위. 안철수 후보 23.3% 예측 2위입니다. 안철수 후보 24.6% 예측 2위. 문재인 후보 42.7% 예측 1위. 또 한 번의 승부수. 운명은 누구의 편인가. 부산. 안철수 후보 17.8% 예측 3위. 문재인 후보 38.3% 예측 1위. 한 배를 탔지만 이번에는 라이벌로 만났다, 울산. 안철수 후보 17.2% 예측 3위. 문재인 후보 37.1% 예측 1위. 고향의 민심은 무엇을 전하는가. 정답. 홍준표 후보 39.1% 접전 지역입니다. 안철수 후보 14.1% 예측 3위. 대구 8시위는 당겨졌다, 대구. 홍준표 후보 44.3% 예측 1위. 안철수 후보 15.9% 예측 3위. 야권의 험지. 보수는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, 경북. 홍준표 후보 51.6% 예측 1위. 증정한 적자는 누구인가, 광주. 문재인 후보 59.8% 예측 1위. 안철수 후보 예측 2위입니다. 뿌리를 두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, 전남. 문재인 후보 62.6% 예측 1위. 안철수 후보 29% 예측 2위입니다. 호남 제1관문을 넘는 자는 전북. 문재인 후보 65% 예측 1위. 안철수 후보 예측 2위입니다. 대선마다 최대 승부처 대전. 문재인 후보 42.7% 예측 1위. 안철수 후보 예측 2위입니다. 암흑석 표심을 누가 밝힐 것인가. 충남 세종. 문재인 후보 40.2% 예측 1위. 안철수 후보 예측 2위입니다. 맹주 없는 땅에 남겨진 이름은 충북. 문재인 후보 38.9% 예측 1위. 누구도 독주는 없다. 강원. 안철수 후보 22.2% 예측 3위입니다. 문재인 후보 32.4% 예측 1위. 접전 지역입니다. 마지막까지 곧비를 당겨라. 제주. 문재인 후보 48.1% 예측 1위. 안철수 후보 예측 2위입니다. 권좌에 앉는 자. 그 무게를 견뎌라. 전국. 문재인 후보 41.4% 예측 1위. 홍준표 후보 23.3% 예측 2위입니다. 감사드립니다. Fell 1위. 주인공. 네. 감사합니다.